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사가현시청에 전망대 와 있습니다. 이곳은 11층까지 엘리베이터에 있고 나머지는 도보로 1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경이 보입니다. 앞에 지금 보이는 게 경찰청하고 상공회의서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가신사 그쪽이고요. 이쪽이 3면 테두리로 되어 있어서 관람하시기는 꽤 괜찮습니다. 그래서 쭉 이제 저희가 왔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저쪽이 레스토랑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쪽에 이제 그 탑이 아까 보이시는 NHK 탑이 쉽게 해서 그 사가성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여기 이제 STS 방송국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탑은 맞습니다. 그래서 사가시내가 저쪽을 벗어나면 이제 시골이지만 이쪽 안쪽에서는 그 도심을 형성하고 근대화된 걸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쭉 오시면서 한번 관람하시고 마지막 전망대에서 도심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래를 이렇게 개발할 통신이치가 해야 하지 않습니다. Перweg 10min della esper stalls Protagon선에 순서에 닿을 예 representative 그냥 라면을んで 그래서 그런 상황들.. 이런 abra 어머 sewn